얼마 전에 경남 창원에서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을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재빨리 대처해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. 노인은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었는데요. 베테랑 간호사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. 이명준 기자입니다. 휴일 점심시간, 식당이 손님으로 북적입니다. 갑자기 어수선해지더니 한 손님이 의자에 앉은 채로 식당 밖으로 옮겨집니다. 70대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. 밖으로 옮겨진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. 남성은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식당 앞 주차장 바닥에 눕혀졌습니다. 쓰러진 이의 상태를 살핀 사람은 현직 간호사 김현지 씨. 18년 동안 병원에서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. 병동맥이 약하게 뛰고 있어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어르신은 의식은 잃었지만 다행히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자칫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김 씨는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. 옷 같은 거를 좀 느슨하게 풀어드렸고요. 그리고 의식 확인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깨워보고 혹시라도 구토를 하실까봐 고개를 좀 돌리고 그리고 깨우기 위해서 환자분을 계속 자극을 했었습니다. 다행히 어르신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고 가족은 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YTN 명준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